어 우리 여기서 그냥 초코 잡고 쏴야 됩니다 네 어 3스텝 올라온다 B부터 잡을게요 힐러 묶었어요 아이구 뒷라인 봐줘야 되나 이거 힐러 뒤로 빨리 타고 뒤로 빠짐 이거 뒤로 밀려 저거 잡아 C 묶어놨어 C 잡고 A 나 힐 C 잡고 그 다음 A A 잡아놓고 자 힐러 어 지금 잡아놓고 아 그 앞에 계신 분들은 힐러 잡아놓고 어 아 아 아 아 으 어떻게 잡을 좀 어 뭐에 절요 뭐 탈 거야 아 이거 이 할로우포는 미쳤다 향어 들고 왔는데 C 엄청 넣겠다는 소린다 아니 저거 들면 은 그냥 녹음 1.4 당험을 내가 1.4 당험을 아오 일 점 뭐게 이메일 이메일 아 난 800k 모금 뚝배기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은 그냥 쏴야될거같아요. 늦었어요 암라인 볼 C도 C 묶었어요 100k도 힐 탱커 힐 탱커 계속 앞쪽에 봐주세요 앞쪽에 봐주세요. 딜라인 앞쪽에 가셔서 유도민 힐 G부터 다시 E이퀄을 다시 암라인 볼 에스턴 킬 한번 쓸게 나이스 이거 뒤로 암라인 보주 묶었어요 묶었어요 어 아니요 1라인 힐 못아줌 암라인 저 묶었어요 죽었어요 뭐지 자꾸 1힐 2힐 죽어 죽어 너도 죽어 이렇게 이게 맞지 저런 저런게 보통 쥐어와가지고 갑자기 죽이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우리 근데 도미님이 좀 뒤에 있음 보우다 보우 뒤로 빠져 오케이 도끼 빠졌어 뒤로 빠졌다 뒤부터 뒤부터 뒤부터요 너 아이스 이거 퍼지가 너무 아프다 니컷 이거 다시 땡겨왔다 저거 저거 아이고 저거 빠져나간다 보호가 너무 아파 보호가 너무 아파 상대 뒤로 빠져도 되요 천천히 천천히 너 내가 보호를 빼올게 보호 아이고 보호 묶었다 보호 날렸어요 보호 아 보호부터 보호부터 계속 보호부터 계속 보호부터 다운 보호 끝났다 아무거나 쉬어도 재밌다 이제 묶었어 죽어 아 보호 죽어 아 보기해 보기해 흰너부터 죽여야겠네 죽여주세요 이나 무나 야 나이스 버튼 타고 왔다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침묵이에요 밀어내놓고 온라인 N부터 잡을게요 묶어놨어요 죽여 아우 참 이거 C TK 깔끔하네요 K부터요 아우 침묵 뭐야 A로 바꿀게요 어디가 어디가 인마 어디가 너 뒤가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C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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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물린다고 아우 정리를 하하하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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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 잡았어요 어 오케이 위스퍼 힐 위스퍼 힐 앞라인 볼 어 이거 S부터 잡았게요 100키로 힐 힐러 위스퍼 힐 나한테 붙어봐 S부터 V V V 여기 묶었다 100키로 힐 위스퍼 힐 와 힐러 나오니까 아 나 뭐해 터졌지 아 갑자기 터졌네 아 이거 그 액이 너무 세다 이거 음 그 액이 좋긴 하죠 힐러 잡았다 힐러 힐러 잡았다 힐러 힐러부터 좀 어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길 수 없다 와 나이스 뭐야 마지막 잔 찍고 찍고 죽으면 좋겠다 아 죽였다 지금 때문에 너무 좋다 응 이거 이거 얼버 뺐어요 앞라인 볼 아 어 100키로 힐 뒤로 빠져야 돼 우리 지금 네 어 어디 딜라인 좀 하자 B킬 F부터 볼게요 이거 F 잡을 수 있어요 네 네 이거 FF 클립부터 클립가 까비 B킬 2초 B킬 B킬 음 네 지금 밀타이밍인가 앵커 이제 그거 봐줘야 됨 인터넷 힐러인 터넘만 봐줘야 됨 볼 수 있으면 B킬 이거 이거 점심아 이거 그 저 먹었어요 저 먹었어요 B킬 자 이제 불벽 빠져서 다시 들어가야됨 네 어 고민이 도심 병포점 먹었습니다 오케이 B킬 클립어 클립어 아 아 두렵겠네 근데 또 정비 네 이게 그래서 왕실 암호가 피조함 부두절 라인이 이거 이거 때문에 F부터 F부터 탱크 F 힐러 힐러 너무 많아 힐러 너무 많아 클립어 힐러 너무 많아요 힐러 많아 없어요 근데 유도민이 죽겠다 어 도민님 조심 오케이 F컷 F컷 아이고 F힐 F힐 아니 클립어 없어 F컷 나도 이제 힐 없어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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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없어 나도 근데 우리 계속 푸시 해야돼 어쩔 수 없어 네 힐러 20초 만화 R R R R 무리했다 아이고 B킬 엘버 엘버 묶었다 엘버 뒤로 힐러 이제 만화 있어 힐러 묶었어요 아 아 차가워 주겠네요 아이스 그나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